뭐 어떤 애교? 카메라 봐봐 원래 되게 상남자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억지를 시켰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니씨 지니씨한테 네 지니 할게요 니코니코니 할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니코니코니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니씨가 매우 귀엽고 이 방송에 대해 너무 귀여운 멤버 이는 가장 아름다운 멤버가 리가 가장 아름다운 멤버가 리사무우우 미국에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멤버가 가장 아름다운 멤버? 여원이 여원의 저는 여원의 가장 아름다운 멤버 여원이요 로망을 갖고 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전거 같아요 저는 로망을 갖고 산다고 설명했는데 작은 일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좀 여성스럽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여원의 여원의 그는 여원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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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나우 멤버 저 애교 저 저 저 저 저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유토 유토씨 유토 파이프 요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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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워! Let's go! Yeah, yeah Yeah, yeah, yeah Hey, girl! 니가 보여, 니가 보여 저 빌딩 숲 사이 Hey, girl! 난 멍해져 난 멍해져, 한데 맞은 것 같이 너무 Hey, to the right 말이 돼, to the left Hey, girl! 나 심장에 이 팍도에 나 감당이 안 돼 계산 같은 건 몰라 니가 좋아하는 건 알아 너를 놓치면은 안 돼 넌 날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You got got me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koala Hey, girl! Adrenaline 나 굉장히 원래 민첩하다고 순발력 하나는 끝내줘 진짜 타이밍이 오면 완벽해, to the right, to the left 로비율부터, 그림자까지 안 좋다는 내 사이 지지났어, 내 동공 널 보면 떠올라 Boom, boom, boom 계산 같은 건 몰라 니가 좋은 건 알아 너를 놓치면은 안 돼 넌 날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You got got me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난 어저잖은 몽키 아닌 킹콩 저 택도는 겁쟁이들 아니꼬 내가 오기 전까지는 없던 미똥이 막 헌전지를 넣은 시계처럼 틱톡 모두가 따고 싶어, hit like strawberry 뭐 그래도 승리는 내 꿈, strong baby 넋 놓고 빠져들어, you're so lovely 뭐든 해줄게, 여기 멀리 public 내 얼굴에 진게 호기심인지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 순서 같은 건 몰라 니가 예쁘건 알아 너를 놓치면은 안 돼 넌 날 가슴 뛰게, 가슴 뛰게 해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You got got me Like a koala, like a koala Now I'm bangin' on my, bangin' on my chest Like a koala, like a koala Girl you make me feel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Like a koala, koala, koala I'm lovin' it Like a koala It's so catchy, it's so catchy Like a koala, brilliant Gorilla live in the studio, Pentagon are here with us guys Make sure you keep on sending lots and lots of messages for them please And anything you like, request, whatever you like Just make sure you send those in Right, very quickly So we have a message here Saifa, Saifa from Indonesia Has mentioned the uh, the Nikonikoni Battle And because that's the first time in the group I thought we should do a battle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우리 니쿠니니쿠니 얘기 또 나와가지고 니쿠니니쿠니 배틀하는게 어떨까요? 설리시니까 한명씩 최대한 좀 귀엽게 우리 영원이부터 지금 이던씨 표정 안좋은데 이던이가 애교를 너무 잘해서 일단 마지막에 피날레를 하고 이렇게 영원님 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번째 부담 없다 당연히 저부터 하겠습니다. 니쿠니니 잘하는데요? 의외로 잘한다 첫판부터 강적이다 귀여운데? 네 니쿠니쿠니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남자답게 니쿠니쿠니 난 남자답네 난 남자답네 다들 후이씨 보고 하는거 같애 지금 많이 힘을 얻습니다 리더여서요? 이거 살면서 한번 나와요 진영이 기대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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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주인공이다 원조 원조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식 니쿠니쿠니 레블업하는 느낌? 니쿠니쿠니 한국버전 한국버전 니쿠니쿠니 니쿠니쿠니 귀여워 귀여워 아 이게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렇죠? 다 해볼까요? 니쿠니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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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필요하네 기대돼 부담감 부담감이 월드 버전 월드 버전 월드 버전 니쿠니쿠니 하이